오늘 밤이 어제보다 더워 한 사람은 몰라도 네가 잠들 린 없어 그 머릿속에 지금 누가 있어 그게 나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 하루가 끝나갈 때쯤 우연히 내 얼굴이 떠오른다거나 별 걱정 아닌 이유로 갑자기 내가 궁금할 수 있지 예를 들게 그럼 봐봐 방에 모기가 있어 근데 잡을 수 없어 창문도 열 수 없다면 Do you think of me? 해가 너무 빨리다 너는 잠들 수 없어 지금 누가 생각나 Do you think of me? Do you think of me? 그 머릿속에 뭐가 그리 많대 삐짐고 들어가도 앉을 데도 없던데 오늘 밤이 유난히도 더워서 나는 어제보다 더 네가 생각나던데 어쩌다 마주쳤을 때 내 몰골이 불쌍하게 보였다거나 그런 적 없었더라도 그런 적 없었더라도 한 번은 누가 걱정될 수 있지 예를 들면 지금 나도 방에 모기가 있어 근데 잡을 수 없어 창문도 열 수 없다니 Do you think of me? 너를 생각하다가 잠을 놓쳐버렸어 지금 누가 생각나 Do you think of 아침부터 밤까지 내 머릿속 가득한 네 얼굴이 내 맘에 든 것처럼 네 맘을 내 맘처럼 만들 수 없는 걸 아는 데 졸라 본래 들어봐봐 너는 잠들 수 없고 아직 모기가 있어 내가 잡을 수 있다면 Do you think of me? 나는 할 것도 없고 밤은 길고 외로워 지금 누가 생각나 Do you think of me? Do you think of me? Do you think of Do you think of me? 후!